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한 20일 동안 잠적해 있다가 5월 1일 날 한 비료공장 중공식 행사에 전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언론들이 대부분 김정은을 그동안 매우 기다리고 또 보고 싶었는데 아주 반갑다는 듯하게 그런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정은의 사망 소식 등을 주로 전했던 유튜브와 또한 북한 출신의 탈북자로서 미래통합당의 당선인 신분이 된 지성호와 태용호 두 당선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사망서를 무책임하게 버틸했다. 김정은의 행적을 거의 소설수도시 그렇게 장문을 한 것 같다 하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언론들은 김정은의 사망 소식에 대해서 자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외신인용을 보도를 하면서 해놓고서 이제와서 지성호와 태용호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정은의 잠적 소식 또 사망설 여러가지 와병설 식물인간 이런 억척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됐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뉴스 완전히 잠재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주요 뉴스들은 김정은의 소식은 전했지만 김정은이 보이지 않는다. CNN에서 보도했다. 일본에서 보도하고 있다. 중국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다라고 보도는 했지만 대한민국 현안의 최고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김정은의가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자 대부분 이런 언론들은 지금 북한 문제를 잘 안다고 생각되어지는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기사의 한면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본질을 알리고 대북정책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온 이들 당선인이 국회의원 배지도 달기도 전에 신뢰도 추락을 자초한 셈이다. 국회의원 배지도 달기도 전에 이렇게 신뢰를 추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뤄 혼란만 부축했다는 비판에 증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자질론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태영호, 지영호 당선인의 사과를 촉구한다. 이런 기사를 쓰면서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 의원들은 주로 대한민국의 이슈 핵심인 관련된 선거 부정 이런 뉴스는 보도하지 않아서 왜 그럴까 하는 우리 의우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뉴스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경제라고 하는 이런 뉴스에서는 김정은이 그동안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자 보수 유튜버들과 그리고 네트워크로 전파되면서 팩트로 변조됐고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다람쥐 체바퀴 돌고 돌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죽기 직전의 병자와 고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단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의 인터뷰를 집어넣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신상에 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김정은의 대변인 같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한 것을 무시한 채 김정은이 국정운영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운영, 국정, 나라를 잘 운영하는, 국가로 체제 인정을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체를 보면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김정은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매우 반기는 듯한 분위기고 그동안 김정은의 유고, 김정은의 사망설 등을 보도해온 유튜브들과 또 김정은 소식을 앞장서서 전했던 탈북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일수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김정은의 잠적, 20일 잠적이 지금 김정은이 살아있는 것이 맞다면 저 동영상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살아있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이 선거에 북한, 대한민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북한과 중국과 그리고 남한의 민주당, 어떤 역할이 있었던 것일까? 삼각 컬렉션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첫째, 중국이 개입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황이 있습니다.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고 화웨이 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리고 중국 화웨이 장비에서 대한민국의 두 개표소에 700여 개의 장비를 보급을 했고 또 중국과 양정철이가 공산당 사내에 있는 같은 연구기관끼리 정책협약을 맺었다 등등 해서 중국과 관련설, 그리고 중국과 또 북한의 관련설, 북한과 중국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을까? 이 선거 기간에 만약에 부정선거 의혹에 개입돼 있다면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2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자기 할아버지의 108회 태양절 생신, 그리고 최고인민회의도 모습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비료공장 준공식 한다고 모습을 내려놓은 것이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인가? 비료공장과 최고인민회의와 태양절 행사와 비교가 안 되는데 갑자기 20일 동안 잠적한 것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여론을 잠재우는데 아니, 여론을 또 다른 이슈로, 김정은의 유고술, 김정은의 사망술로 잠재우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닌가? 그죠? 그거와 지금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한 덮기 운동과 1년에 오거돈 사태, 또는 양정숙 사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도 공천을 해서 당선을 시키고 있는 이 당이 갑자기 비료의 대표 후보로 당선된 여성 후보가 부동산 투기한 혐의를 있다고 스스로 자기가 제명을 해야 된다, 또 고발하겠다, 하는 오버된 액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뉴스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또 하나 불행한 사건, 이천의 큰 화재 사건 등등이 이어지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대한민국 정체성,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고리인 이 선거가 부정되고 있다, 선거가 불법으로 조작됐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잠을 지우고 있고 또한 오늘 뉴스까지 김정은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 나오므로 해서 이 뉴스 또한 덮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북한, 중국, 그리고 남한으로 인결된 이 세계의 큰 뉴스메이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뉴스메이커와 또 다른 고리, 즉 부정선거의 중국과 인결되어 있는 이 고리가 남, 북, 중국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매우 걱정이 되고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선관위 등에서 이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해서 법원에서 제대로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그러나 언론이 이렇게 또 다른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덮어버리는 상황에서 이것이 뉴스가 되지 않냐고 여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상이 밝혀질까 매우 걱정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의 눈을 뜨고 이 상황을 주시할 것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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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